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9일 금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방송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핵에 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입에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툭하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번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고함을 질러대니 그런 내용의 이제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서랑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광진구을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죠. 출신은 조작값 35% 4.15 총선 광진구을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자장을 훔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거갈리위원회가 고민정을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광진구을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신문지상에서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신문의 이름 대서특비되는 걸 보면서 혀를 껄끌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이름 점검하고 별별 소리를 다하기 때문에 고민정 씨는 조작값 35%로 부정선거로 낙선자가 남조선선거갈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당선자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꼼짝없이 여러분들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그것을 찾아 냈습니까 고민정 탄핵하려면 하라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관종 자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압승한 이후에 더불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그냥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제는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한동훈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으로 것 같지만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억박지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은 민주당 탄핵 논의에 대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죠. 이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지금이 상황이 이 정도니까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21명인데 민주당은 그 가운데 10명 정도를 탄핵했거나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의사당을 장악하고 그 의사당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업자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선거부정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웃었게 한마디로 윤합바지 한합바지 를 안 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강한 그런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한 성토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물렁하게 합바지처럼 행동하니까 그 가짜들이 진짜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 위정교사라도 했냐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문제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순진합니다. 좌파들 좌익들 그 동네 사람들은 범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고 조금 있는 죄는 부풀려가 여러분들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거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여덟 번씩이나 여러분들 권력을 훔칠 정도가 되면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막판까지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냥 동물이라기보다도 영어로 비스트 짐승과 똑같은 거죠. 선거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권력을 창탄하는 것을 한 번이 하고 여덟 번 정도 했으니까 그 여덟 번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그냥 바보천치 그렇게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바보천치다 이렇게 하면 서울법대를 나온 그런 신동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보천치라고 여기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침묵하고 검찰에 대한 여러분들 상위기관의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면 그게 바보천치죠 뭐 합바지죠.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산거 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한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든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가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해왔고 2024년 총선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인데 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헛소리나 뻥뻥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저라도 여러분 더블당 사람이면 완전히 핫바지로 여기겠죠. 그리고 핫바지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뭡니까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아마 짓밟힐 겁니다. 뭐 이게 악담이 아니고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에 어마어마한 득표수 조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바보 천치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냥 코가 하늘을 찌르듯이 더블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를 저지르라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꼼짝 달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짓밟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질 겁니다. 2024년 총선 거의 200승 넘길 겁니다. 더블당이. 그래서 탄핵 저지선을 돌파하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겠죠. 그게 뻔히 진행되는데 그걸 보고 눈만 끔벅끔벅하니까 얼마나 바보로 여기겠습니까. 저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 같아요. 권력을 만드는 선거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도 하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이런 걸 느끼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런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통과시키는 방법까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이른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의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에 여러분들 5%를 하게 되면 220만 표를 여러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정도를 전국의 329개 여러분 지역구 여러분들 거기에 뿌리게 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그래서 경기도에는 58개의 지역구 가운데서 57석을 더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에 이런 사람들이 실상을 정확히 모르면 그러면 총선 끝나고 감방 집어넣겠죠. 그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분들 감방에 집어넣는데. 한동훈 씨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뭐죠. 주구처럼 여러분들 띄어 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으로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감방으로 대통령도 쳐넣을 수 있는 것이 더블당이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눈이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예외가 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를 영구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골로 보내겠죠. 박 대통령 때는 선거까지는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과합니다 그때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사는 물리나 지혜는 훨씬 더 하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뻔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더블당이 5%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200석을 단독으로 훨씬 웃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권력의 여러분들 꽃가마를 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앞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칼을 갖고 있을 때 즉시에 적당한 방법으로 칼을 쓰지 않으면 그 칼 끝이 자기를 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